넘겼습니다. 정치권은 새로운 협의체의 문제를 통일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 정치권이 협의체 출범을 서두르는 반면 의료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국이 대듈수협의회와 같은 조직들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협의체의 의제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통일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협의체의 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치권이 의견을 통일해야만 다음 논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전부미 복귀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절차적이든 행정적이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국이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7개월 넘게 이어진 의료정치 달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합의가 최우선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 필수 의료의사들의 고용안정, 그리고 적절한 전달체계가 해결된다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이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의료계의 의견만을 수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환자가 포함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잇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 때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잔주의 부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연구와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금 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